두 번 말어 아이한다. 제빌로 꺼져라. 아, 이게 어디다 대고 명령질이야. 뭐야, 이거? 여성한테 보여주지 말아야 할 세 가지가 없어. 사나운 눈빛, 사나운 말. 그리고 사나운 주먹. 네 지금 그 세계를 동시에 다했다. 아, 이 펌파리 새끼가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야, 지금. 오징어. 당신한테 아주 실망이 크고 거래는 없던 걸로 하겠소. 저런 소인배가 하는 말을 일일이 속에 담아둘 거 없소. 그리고 물건은 림 녀석한테 봐야겠소. 그 문장으로 이런 험한 거 오래 보면 좋지 않소. 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걸로 잡소. 한 놈이라 껍질이 제법 단단하오.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까불대지마오. 나는 왕선생아이 믿소. 그건 나도 그렇소. 내 지금까지 아이 죽고 살아남은 비결이기도 하고. 임 여사도 나를 믿을 필요없소. 그저 이 대게만 먹어주면 돼요. 껍질이 단단해서 여가 힘들었으니 맛있게 먹어요. 이걸로 잡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내 깜빡 선물이요. 동영상 안내 들어있을게요. 혹 그 일 때문에 짭새가 찾아와 문제 생기면 이거 보여줘. 그럼 림여사 괴롭힘 당할 일은 일체 없을게요. 혹시 내 전화번호 궁금하지 않소? 내 본명으로 저장해 주겠소. 내 본명으로 저장해 주겠소. 항시 이 음악이 들리지 뭐요. 그래서 내 아예 이걸로 뱃소리 해버렸소. 참으로 능글맞소. 아니 그럼 뭐. 이 들리는 거 어찌여. 왕따오제. 내 본명이요. 잘 지내요. 잘 지내요. 다음에 오게 되면. 들리요. 후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